한국국토정보공사 어? 나 죽어야 하는거야? 아니 만약에 말이야 그럼 내가 복수해줄까? 어? 어? 아니 만약에 말이야 그럼 내가 복수해줄까? 아니 아니야? 어 하지마 나 이미 죽었다며 그럼 차라리 우리 딸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줘 위험한 데는 근처도 가지 말고 그래줄 수 있지?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말이야 극구가 계속 짓을까? 고소하러 가게 아무나